한국국토정보공사 국회 법 121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4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성합니다. 2024년 10월 21일 강혜경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문을 시작할 시간입니다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수석이 격려자 방문하겠습니다. 잠깐 인사하시죠? 먼저 인사하시죠? 네 먼저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문 시간은 5프로스 1분으로 하겠습니다.